안녕하세요. 마지막 야간 스킹이 되죠? 어제 밤에 눈을 뿌려서 좀 부드럽긴 한데 약간 한나카니 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자세도 그렇고. 그래서 조한나. 조한나라고 불러요. 마음껏 기량을 뽐내봅니다. 체중이동도 좋고 전체적으로 어우 잘 탄다 아주 좋아요 산신력이네 대단하네 텀폭이 근데 살짝 크네요 좀 더 좁게 가도 좋을텐데 바깥발이 좀 빠지죠 흡수 좋고 자세 좋고 잘 달리네 스피드도 굉장히 좋고요 좋습니다 어우 좋아 잘한다 잘 타네요 퐁! 네 쪼리퐁입니다 잘한다 무릎 딱 잡고 잘 흡수를 상당히 잘하고 안정적으로 테일업이 상당히 좋은 선수죠 상체도 상체 여기서 살짝 돌아갔지만 상체만 좀 더 전방으로 향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조성우 선수죠 탑에 아주 예술이에요 성대중 선수 탑쓰는게 지금 굉장히 좋죠 아주 좋아요 어우 파워풀하네요 아주 그냥 굉장하네요 탑쓰는것도 그렇고 많이 자신감이 붙었어요 모골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모골인데도 실제로 쪼리퐁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탑을 잘 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정동훈 선수네 상당히 빠르게 내려오시는데 어휴 적었습니다 자세 굉장히 아이스한데도 굉장히 부드럽게 내려와요 푸컨템에서 쓰는거 보세요 발을 달리기는거 성대중 선수는 자세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전진폴 폴이 앞에 나와있고 푸컨템에서 조금 부족하죠 흡수는 좋은데 발이 당기는게 조금 부족 어우 좋으네요 무릎 살아있네 살아있네 아주 좋은채 선수는 상체가 올바르게 서있는 몇 안되는 선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상체가 좋은 사람이 없을거예요 광소연 선수가 후반부에 상당히 실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지금 내려오시는게 좀 자신감있게 굉장히 빙판인데도 아하 오 대단하네 지금 넘어질 듯 넘어질 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